한글자막 by 한효정 만남 속에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You 믿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그게 다툼으로 우린 멀어져 이젠 아니라고 그 누군가 말할 때 오랜 시간 만남 속에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You 믿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그게 다툼으로 우린 멀어져 이젠 아니라고 그 누군가 말할 때 오랜 시간 만남 속에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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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